우리 개발에 투자를 하자고요. 우리 남자친구한테 뭐하냐고 문자 보낼 시간에 내 머리 트리트먼트 받으러 가고 남자친구 오늘 뭐 회의한대요. 바쁘다고 하는데 또 거기에 막 그러면 내가 서프라이즈 놀래줘야지 하면서 도시락 막 싸가지고 하루종일 아침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토끼 모양으로 깎아서 도시락 싸가지고 오빠 짠 이러면서 딱 보여줬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이러면 막 울면서 나는 아침부터 이거 다 준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오빠 진짜 너만 가냐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마 이러면서 집에 가버리고 그건 듣기만 해도 너무 짜증나죠. 상대방의 어떤 페이스나 속도에 대한 전혀 고려 없이 나만 생각한 거예요. 그건 나의 만족이에요. 우리 오빠를 기분 좋게 해주고 싶은 나만의 플랜이었죠. 그럴 시간에 그럴 필요 없어요. 도시락 같은 거 안 싸줘도 돼. 그냥 그 시간에 나를 가꿔요. 내가 좀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아직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더 열심히 하고 내 얼굴 더 예쁘게 마스크팩 한 장이라도 더 붙이고 운동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런 시간이 결국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더 아름다워진다면 그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는 다시 반하게 될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남자친구 하나에게 집중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는 마세요.